자, 안녕하세요. 전척입니다. 요즘 우리 너비가 많이 컸어요. 지금 아주 그냥.. 자, 보세요. 지금 너무 활발해졌어, 얘가. 갑자기 이렇게 점점 하셨지? 요즘에 이제 자기 뒷발로 자기 귀도 이제 계속 긁고 그리고 이제 막 물어뜯기 시작했어요. 모든 물건을.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데. 노비. 노비노비. 노비노비. 노비. 너에게 발광하니. 너 왜 이렇게? 너에게 발광하니? 쫄았어? 야, 쫄았어? 너의 적군이다 응? 응? 이렇게 쫄았어 로비, 왜 쫄았어? 때리려고? 할파이브 왜 이렇게 귀엽지? 손 줘! 손 줘! 뒷발 줘! 뭐야? 너 왜 그래? 너 왜 그래? 아직 겁이 많은지 침대 아래로는 못 떨어져요 아직 고소공포증이 남아있어 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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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양이 새끼 고양이처럼 되게 귀엽지 않아 옛날까지만 해도 눈도 못 뜨고 그랬는데 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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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냐? 설마 거기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? 뭐 떨어져 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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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탈출..탈출구를 바라보는데? 어? 막 뛰어다니는데? 어? 여기 막 뛰어다니는데? 너비 너비 내로.. 못 내려가지? 아직 쫄아서 안돼 네 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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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내려갈 국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애 이제 막 뛰어다녀 내가 이빨 깨물지 말랬지 깨물지 말랬지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깨물더라고 와 이빨 봐봐요 완전 날카롭죠 이제 아프다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제 안 깨물고 이제 핥아 내가 소리 지르면 이제 안 핥아요 안 깨물어요 안 깨물어 깨물지마 야 너 계속 깨물어 야 너 계속 깨물어 왜 이렇게 깨물라고 하지? 너 왜 자꾸 깨물라고 해 야 이빨 진짜 이빨 잘라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미래에는 고양이 이빨 좀 자를 수 없나? 어 송곳니 같은 것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아파요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야 내가 깨물랬어 말랬어 어? 목 졸라버린다 그냥 야 야 야 야 야 목 졸라버 목 졸라버려 목 졸라버려 목 졸라버려 성쭤맵 목 졸라버려 목 졸라버려 목 졸라버려 목 졸라버과 Suchコメート Block 수술거리 좀 개뼉 따고 먹을래? 개뼉 따고 사줄까? 야 너 개뼉 따고 필요하니? 야 내가 깨물래서 말했어 이거 완전 자세히 이건데 내가 형이 나 어렸을 때 형이 나 괴롭힐 때 이렇게 너 팔 이렇게 팔 양쪽 잡아주고 어? 내가 할래서 말했어 아 아파 아파 형이 맨날 이랬단 말이야 내 양쪽 팔을 묶어 그냥 못 움직이게 해 놨어 누비 내가 너 언제 괴롭혔었니? 너 자꾸 깨무는거야 아 아 아 아 너 자꾸 깨물어? 너 자꾸 깨물거야? 야 뭐가 쪼른다 살기 싫지? 진짜 쎄게 깨물다 너 죽여버린다 요즘에 이제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져가지고 여기 손톱도 봐봐 손톱도 그리고 이제 점점 고양이가 누리노비가 그 점점 이제 정말 개구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아퍼 아퍼어 아퍼어 이거 어떻게 고욕하지?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아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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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자꾸 내... 자꾸 내 겨드랑이를 하려... 냄새 맡으려고 한다? 아이씨... 너이씨... 너이씨? 남자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미련 버려 알았어? 미련 버려 아무튼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수고했어요 잘 끌게요